정부가 며칠 전 주 52시간째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 허가 사유를 확대기로 했죠.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며 소송을 추진기로 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의 김동명 신임위원장이 첫 대회 일정으로 민주노총을 찾았습니다. 취임 인사차, 노동계 파트너인 민주노총을 예방한 건데 양대노총위원장은 지금의 정부 노동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특별 연장근로 인과 사유 확대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대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면서 양대노총 간 연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정책이 후퇴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문제 해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동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대노총은 구체적인 행동에도 나서 다음 주 특별 연장근로 인과 사유를 확대한 시행규칙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노동계가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의 반기를 들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 또는 경영계와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티비 한상영입니다.